저번에 우리 말랑이 얼려서 자르는 거 해봤잖아요. 짠! 오! 여러분! 오! 얼음이 얼음! 아, 얼음인데? 슬롯이. 그때 그 얼린 말랑이로 슬라임을 만들면 재밌겠다고 해줘서 오늘은 슬라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동생을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자, 그래서 미리 말랑이들을 얼려놨습니다! 너무 꽝꽝 얼리지는 않았고요. 일부러 스무늬처럼, 아참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메모리폼처럼 기억하는 애가 아닌데 스무늬같은 느낌? 이것도 얼려봤고요. 이거 어떤지 궁금해서. 그 다음에 당근당근, 이야이야도 올려봤고 겐치로 이게 제일 느낌이 좋아. 우와, 우와. 얼린 말랑이들을 다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대네, 기대, 기대. 이게 제일 느낌이 좋거든요. 요거. 요거를 한 번. 오, 이거 진짜 느낌 좋은데. 내 머리판 같아. 딱 기억하잖아. 요거 한 번 뜯어볼게요. 오, 싫어. 아니야, 안녕. 우와,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 이게 스무디 아이스크림. 오, 이거 샤베트 아이스크림. 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샤베트 아이스크림인데 찰떡 아이스 같은 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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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심지어. 되게 시큼, 새콤한 샤베트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일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근데 먹으면 절대 안 되지. 오,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됨. 먹는 거 아님 절대 안 됨. 다음은. 오, 환자가 위급합니다. 수술해야 돼요. 오. 환자 쳐다보면서 못 하겠으니까. 등을. 오. 오, 죄송합니다 환자님. 위급한 환자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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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귤 말랑이랑 비슷하다. 오. 이렇게 얼었어요. 보이죠? 이제 꽝꽝 얼었어. 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개구리알 터트려볼까요? 개구리알은. 터집니다. 쉽게. 귤 말랑이 얼려서 잘라본 거랑 똑같다. 캐캐캐. 근데 나 이거 해줘. 이거 터트려줘. 그리고. 요거 한번 터트려보겠습니다. 오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얼어봐야.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역시나 말랑거리고요. 이거는 뭐 그냥 데코레이션 용으로 예쁘게 쓰면 될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지금 안에 슬러시처럼 살짝 얼었거든요. 한번 터트려볼게요. 헉. 어떡해. 어떡해. 으악. 오. 오와. 헉. 오. 이렇게 얼었다니까. 슬러시 같지 슬러시 5 5 슬러셋까 일단 뭐 올린거 같냐면 파워 에이드 같은 걸 린거 파워에이드에 파란색 물감 섞은거 보다 좀 더 찐한거 대형의 하이라이트 이 예쁜 파스텔 터트려 보겠습니다 안녕 오 이 친구도 얼어봤자 그냥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는 정도 뭐 이렇게 닦y 요거를 이제 녹기 전에 스라임 만들건데 2 수 something frost really 라고 ain't a 건조 때를 물들 podía 오우 이 높кив 전에 아 술 힘이 되어라 급 Designer 식사 이아 Added intimidated 아 궁금해 궁금해 캤 깃게 오오오오오 오오 amazing like it 이렇게 슬라이oka 만들어 만든 사람 재밌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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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슬라임을 얹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슬라임 이제 섞어볼거에요 핑크부터 핑크가 marker 우와 차가워 아이스크림같아 철판아이스크림 이걸로 철판아이스크림이 해도 되겠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개구리알말랑이 오우 맛있는 오렌지 토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섞으면 예쁜데 파란색 슬러시까지 같이 섞어주면 어떻게 될지 물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예쁜 토핑들까지 얹어주면 와우 섞어 보겠습니다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때 쓰는 그거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철판 아이스크림 이거으로 가졌어요 주걱을 요걸로 해보면 우와 슬라임이 지금 완전히 얼었어 네 손님 맛있는거 해드릴까요 뭐가 먹고 싶으세요 딸기 샤베트요 아 딸기 샤베트요 네 샤리 샤베트요 넣고요 파워에이드요 아 파워에이드요 네 파웨이드 넣고요 또 뭐가 넣으시고 싶으세요 오렌지도 넣어주세요 아 오렌지요 네 오렌지 오렌지도 넣고요 오렌지 토핑 또 다른거 필요없으세요 초코볼 넣어주세요 초코볼이요 네 컬러 초코볼 넣겠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아이스크림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우 슬라임 우와 색깔이 묘하게 예뻐 이게 무슨 일이지? 오우 우와 밥풍 가능? 밥풍 불가능 이게 슬라임에 얼리니까 이런 느낌 약간 떡같아 떡 떡 오 짤려 짤려 오 짤려 약간 철판 아이스크림 좀 해볼까요? 철판 아이스크림 네 맛있게 롤업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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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반잡고 또 반잡고 또 반잡고 또 반잡고 또 반잡고 돼 이걸 또 뭐 할 수 있을까 동그랗게 만들기 하트모양 만들기 반으로 가르기 오 이게 엄청 느낌이 좋은게 떡처럼 이렇게 가르기가 좋아 오우 그 다음에 한번 집어서 눌렀게 오 차가워 오 차가워 이거는 엄청난 용암 손이 와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랑이가 얼어 있거든 차갑다 오 오 오 색깔은 예뻐 어떻게 됐어? 예쁜 색깔 나왔지? 왕은이 좋다 깨끗이 느낌은 그냥 그래요 왜냐면 너무 차가워 가지고 철판 아이스크림 같아서 너무 재미있지요 남의 살짝 이걸 숨겨볼까 숨기면 안 보이지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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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쁜 아이스크림 같다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 먹으면 절대 절대 안 돼 우와 제가 여러분 궁금증 풀어드렸죠 재밌다 키키키키오 미끼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얼린 말랑이로 슬라임 만들기 테스트 성공 근데 누나 엄마 오면 이거 걸리면 우리 끝장이야 어 엄마 오면 우리 큰일 나겠다 완전 죽어 엄마다 아 죽었다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적이는 새처럼 귀여워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